광주 남구 백운광장 일대와 푸른길공원 산책로를 잇는 공중보행로가 임시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통 요지인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하고 주변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왜 그런지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한창인 백운광장입니다. 차들의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꽉 막힌 도로 위로 반원 혁신을 한창인 백운광장의 인도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남구청이 주민 수건 사업으로 추진한 육교 형태의 푸른길 브릿지입니다. 백운광장 위를 지나는 이 푸른길 브릿지는 길이 350m, 폭 최대 7m에 달하는 공중보행로입니다. 오는 4월 말 완공을 목표로 90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된 푸른길 브릿지는 백운광장 일대와 푸른길공원 산책로를 잇는 연결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높여 유동인구가 늘어나면 백운광장 일대에 침체된 상권도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에서 추진됐습니다. 단절된 푸른길을 연결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단순 육교가 아니라 사람과 주민이 모을 수 있는 보행 공간으로 만들려고. 그동안 짧은 신호등 시간에 맞춰 횡단보도를 급히 건너야만 했던 보행자들은 공중보행로 개통을 반깁니다. 조금씩 넘어질까 무섭고 또 시간 안에 못 건너갈까 무섭고. 눈이나 비가 올 때면 복공판에 미끄러지지는 않을지 걱정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눈이 오면 미끄럽고 그런 점도 있고 소리 때문에 좀 힘들어요. 하지만 유동인구를 늘려 상권을살려보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습니다. 백운광장 일대에 조성된 스트리트푸드존은 주차 공간, 지하철 공사 소음 문제 등으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라는 겁니다. 남군은 오는 2월 초 푸른길 브릿지를 시민들에게 임시 개통한 뒤 야간 조명 엘리베이터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중 보행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구도심을 살리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